네, 지금 세월호 참사 일주일째를 맡고 있지만 국민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는 생존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더 안타깝습니다. 사망자 소식만 들고 있는데요. 사회부에서 지금 총괄해서 지금 각곳에서 오고 있는 정보들을 지금 다 묶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정혜 기자. 네, 사회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구조대원이 잠수병에 걸린 안타까운 소식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정리해 주십시오. 네, 사회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21구의 시신이 잇따라 인양이 됐습니다. 시신이 주로 발견된 장소는 편의시설이 집중된 3층 라운지와 학생들이 머물던 4층 객실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해경은 가장 많은 승객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식당 칸에 아직 구조대가 진입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도 식당 칸 진입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3층 라운지와 식당 칸 사이에 있는 격벽을 부수고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08명, 아직까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한 실종자는 194명입니다. 합동구조단은 조류가 약해지고 바닷물 수위가 낮아지는 목요일까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또 구조작업을 벌이던 해군 UGT 요원 한 명이 오후 1시 37분쯤 갑자기 마비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잠수병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청해진함으로 이송돼 감압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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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